오늘은 나오미를 따라간 노시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루키 1절 4장 나는 집으로 갈란다. 나오미가 말했어요. 옛날에 오는 베를레엠 큰 논쟁이 들었어요. 나오미는 남주가 아들이 둘을 데리고 멀린 보험에 땅이 있어 왔어요. 나오미는 이제 할머니가 되었어요. 담분과 아들이 모두 먼저 한이나라를 부르셨어요. 슬픈 일이 겨뤘어요. 지금 나오미가 머느리가 살고 있지요. 우리 교리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 테다 나오미가 말했어요. 저도 어머님과 같이 가겠어요. 하나님 어머님이 가시는 곳도 저도 가겠어요. 어머님은 고향이 있어요. 저의 공룡이 되고 어머님 믿는 하나님의 저의 하나님이에요. 둘째 머들이 노새 말했어요. 그리고 웃는 나오미가 함께 베를레엠으로 돌아봤어요. 웃는 어버니 나오미가 함께 먹을 거 음식을 장만했어요. 나오미는 돌아온 베를레엠에서 마친 추수가 시작되는데 노는 마을의 보리 밭에 나가서 이삭이 줘 나머니는 함께 먹었어요. 룻이 이삭의 바다를 주는 보아스였어요. 시어머니들이 저렇게 정신을 다 삼기다니 착한 여자군 룻은 좀 보이사가 생각했어요. 룻은 보지란히 이삭이 줘았어요. 보이사 룻은 이삭이 많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보이사 룻은 마음씨 조금 부자였어요. 더 어미는 욕과 바랬어요. 이삭의 바쁜 남편은 죽으면 가장 가까운 시점과 거론하게 되어있단다. 보이사가 너를 좋아하면 가장 가까운 시점을 거론하는 것은 어떻게 하니? 엄마가 나오미를 말대로 보이사를 룻과 거론했답니다. 할머니는 오벤이라는 남자아이기를 선물해 주셨어요. 할머니는 나오미가 도시 가정이 정말 행복했어요. 잠깐만요. 할머니는 독과 하나님을 축복하신 거예요. 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사무엘상 1절 2장 엉엉엉 성정에서 한나가 큰 오래로 기도하고 있어요. 한나는 아기가 없었어요. 남편의 아이가 나의 언제나 마음으로 자석을 모여주었지만 애기사가 다음번일에 보낸 나를 한 달을 깨우고 마음을 나쁘게 했어요. 할머니는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아기를 주세요. 아기가 주신다면 그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성정은 제자장네에 엘리 한다가 술을 취해 줄 알았어요. 아니야. 아기말이 술을 끊어야지요. 한나는 엘리 자장네에 말했어요. 저의 술 취한 게 아니고 저 나무가 기록을 씹히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 자장네는 한나를 말했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하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드려주실 거예요. 한나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어요. 이후 정말로 하나님이 현나에게 아기를 주셨어요. 한나는 너무나 기뻐서 아기 이름을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뜻으로 사무엘이 대하고 지었어요. 누나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절짓되고 아기가 되었어요. 한나는 사무엘이 성전이 데려갔어요. 이 아기는 하나님이 드리겠어요. 이 아기가 하나님이 성기도록 도와주시겠어요. 네, 그렇지요. 엘리 자장이 말했어요. 한나는 아기를 주셨다는 감사를 드렸어요. 사무엘은 성전이 살게 되었어요. 엘리 지상단을 도움한 하나님이 성기게 되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송중했어요.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뻐게 했어요. 사무엘과 어머니는 한 달의 예배를 누리게 왔어요. 사무엘과 아버지는 엘이과 나의 상자의 성전이 봤어요. 하나님은 그때 사무엘을 위해 작은 거로를 반대했어요. 엘이과 나와 함께 부부를 엘리 지상단과 축복해 주시기 바랬어요. 엘리 지상단이 말했어요. 사무엘은 대신하여 다른 자세를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엘리 지상단이 지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판다에게 아기를 내주셨다고 세 아들이 두 딸이 주었어요. 사무엘은 성적이자 하나님이 생겼어요. 사무엘은 자다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었어요. 사무엘이라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였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 그대로 읽어졌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사의 상들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기 바랍니다. 사무엘의 상 17장 이리 나와봐! 거의 고리락이 숨을 줬어요. 한번 싸워보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랙스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블랙스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힘쓸 장사가 사유방에 이스라엘 목숨이 고리락이 무서워 벌벌 떠기만 했어요. 제가 고리락과 싸우겠어요. 흔들려 먹잇거릴 전에 주로 온 다빈을 말했어요. 하나님 권세를 바보처럼 화가 났는데 너 아직 어린이 저 고리락의 싸움을 잘하는 분이 있는데 다윈은 왕이 사흘이 물었어요. 제가 양들이 돌볼 때 사자가 곰이 양이 빼주라고 할 때 저 가운데 주셨어요. 골렐라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해 주실 거예요. 사흘은 왕이 자식 감옥과 마리를 두구를 빌려주셨어요. 하지만 너무 커서 이미 수가 없었어요. 다윈은 왕이 마탱이가 돌을 보리락을 그리고 맨불 손에 들고 있는 골렐라 또 갔어요. 골렐라 또는 성글이 불쌀하고 잘생긴 어린 다윈이 나오자 기분이 나빴어요. 왕이 자식 감옥과 마리를 두고 내가 강아인 줄 알았냐?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내가 하나님의 건네를 엮겠지. 너를 이겨서 온 세상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려줄 테다. 하나님의 칼이나 창도 필요 없다. 다윈은 용감하게 다윈의 주머니를 도우메기를 꺼내 맨불을 던졌어요. 쌩하고 날아가는데 둘은 고리라색 이만이 맞았고 고리라색 이만이 맞았고 고리라색 이만이 앞으로 넘어졌어요. 다윈은 고리라색 이만이 앞으로 넘어졌어요. 다윈은 고리라색 이만이 앞으로 넘어졌어요. 다윈은 고리라색 이만이 앞으로 넘어졌어요. 다음 사는 너는 매우 부부하거나 용감은 소중이다. 사우 왕이 말했어요. 다윈은 전빨 용감했답니다. 사우들은 다윈을 개발하고 칭찬했어요. 하지만 다윈은 하나님이 좋아주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원담스토리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됐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봐요 안녕